1분 튼튼 건강 오늘도 여러분의 편안한 아침과 함께합니다. 요즘은 같은 자세를 반복하는 직업이 많아서 그런지 다들 근육 뭉침을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. 특히 한 동작을 반복하기 쉬운 어깨 근육은 뭉치기 쉽고 그런 목까지 불편해질 수 있는데요. 오늘은 어깨와 목 근육을 함께 이완할 수 있는 동작을 준비했습니다. 제가 알려드릴게요. 무릎과 손바닥은 바닥에 댄 상태에서요. 이제 한쪽 팔을 반대쪽 손목 아래쪽 바닥으로 깊게 밀어넣으실 거예요. 두 어깨가 바닥에서 수직면에 올 때까지 밀어넣으시고요. 그 상태에서 이제 손등과 머리의 측면으로 바닥을 밀어주세요. 이제 한 손을 하늘을 향해서 길게 뻗어올리시고요. 체중을 이용해서 어깨를 가볍게 눌러주실 건데요. 이제 귀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목의 긴장도 어느 정도 유지하실 거예요. 골반은 계속해서 바닥과 수평을 입힙니다. 이 상태에서 깊게 천천히 호흡을 반복하고요. 이제 자세에서 나올 때도 얼굴 앞 바닥을 짚어서 천천히 올라오고 네, 어떠세요? 함께 물질 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. 같이 한번 해볼게요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